고급 문법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다르 플러스 명사 식이나 되는 이것은 다리의 연체형인 다르 플러스 명사가 현대 일본어에도 남아있는 고어입니다. 연설문이나 격식 차림 공식 석상에서 문장체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뭔가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에 접속되어 그러한 자격 신분을 갖추고 있는 입장의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지도자 다르 모노와 하여이 한단 력은 알을 베키 desu 지도자가 되는 자는 빠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다르 모노와 하여이 한단 력은 알을 베키 desu 지도자가 되는 자는 빠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다르 모노와 하여이 한단 력은 알을 베키 desu 지도자가 되는 자는 빠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자 다르 모노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자가 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자가 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식이나 되는 자가 눈물을 보이다니 남자식이나 되는 자가 눈물을 보이다니 남자식이나 되는 자가 눈물을 보이다니 와세다 대학생이나 되는 자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간단하죠? 와세다 대학생이나 되는 자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간단하죠? 그 사람은 백수의 왕이 되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힙니다 그 사람은 백수의 왕이 되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힙니다 그 사람은 백수의 왕이 되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힙니다 그것은 정치가가 되어야 할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가가 되어야 할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가가 되어야 할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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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